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W프레임의 소스 화면을 설정할 때 설정하는 화면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제소스 함수로 W프레임 화면을 설정할 때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 임의로 지정한 파라미터 값들을 전달할 수 있고 달러피 겟 파라미터 함수를 사용하여 소스 페이지가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소스 페이지를 설정할 때 임의의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고 전달한 파라미터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제입니다. W프레임입니다. 하단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새 소스 함수가 실행되어 W프레임의 화면을 설정하되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 임의로 지정한 파라미터 값들을 소스 화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W프레임 소스 화면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소스 화면이 전달받은 모든 파라미터 값들을 반환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메인 파라미터의 값만 반환합니다. 실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메인 화면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W프레임의 소스 화면이 설정됩니다. W프레임 소스 화면에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모든 파라미터 값들이 표시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메인 파라미터 값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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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